장군, 산봉을 방역자로 만들지 마십시오. 찬탈자는 되지 마시라 그 말씀. 산봉, 포훈 선생님. 새로이 만들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인사라고 했어. 토지개혁을 위해 오늘 양전을 하러 떠나기로 했던 판도사 좌랑 김송학이 살해되었습니다. 무명, 무명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존재를 했단 말인가? 정도전이 자신의 사람들을 은밀히 움직이고 있답니다. 아이들을 보내볼까요? 내가 직접 나가보겠어. 좀 깊이 있고 그 자들을 찾아야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